네 안녕하세요 류준열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사랑을 주신 덕분에 드라마 촬영 무사히 마쳤습니다 마치고 이렇게 또 CF 촬영 현장에서 멋진 수트를 입고 인사드리게 돼서 기분이 매우 새롭네요 네 안녕하세요 이동희입니다 도룡룡의 모습은 문대간대 없이 다 던져버리고 이렇게 젠틀하게 꾸미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세남이라뇨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멋진 캐릭터와 드라마의 인기 덕분에 이렇게 좋은 자리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진정한 대세남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대세남이라고 불러주신 만큼 대세면도기로 멋지게 면도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준이 연기해온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대세남이라고 불러주시는 게 정말 부끄럽고 제가 대세남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대세남이라고 정해주신 만큼 제가 그 이름에 걸맞는 활동과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또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세남은 질레트 대세면도기 영하이 턱수염 어딨니? 영하이 턱수염 어딨니?